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5월 시민 공모를 거쳐 확정된 한강버스 이름은 한강에서 운항되는 대중교통임을 명확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조합된 선박은 길이 35m, 폭 9.5m, 150톤급으로 199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전기와 경유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로 제작되며 모두 8척이 운항됩니다. 선착장은 10월에 마곡과 여의도, 옥수와 잠실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망원과 잠원, 뚝섬이 완공됩니다. 한강버스는 7곳의 선착장을 평일 기준 하루 68회 운항하게 됩니다. 선착장은 1층과 2층 타입으로 만들어집니다. 마곡과 옥수는 1층 타입으로 망원과 여의도, 잠원과 뚝섬, 잠실 선착장은 2층으로 지어집니다. 당초 10월부터 운항 예정이었던 한강버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내년 2월로 정식 운항이 연기됐습니다. 한강버스는 이 같은 교량 17개를 매일 800개에서 많게는 1,000회 이상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고도에 숙달된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에서 오는 조수 간만의 차이와 겨울철 자주 부는 돌풍은 운항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부터 5개월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범 운항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항은 선박 및 시설 설비 검증, 인력에 대한 훈련, 항로에 대한 검증, 예기치 않은 비상대응 훈련, 영업시 운항 등 5단계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실제 선박을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전용 항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팀F 사태에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관내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신용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1억 5천만 원을, 세계은행은 각 2억 원씩 7억 5천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합니다. 재단은 출연된 재원으로 93억여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보증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시중은행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혜택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제재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설 개방 약속에 대한 내용을 공식 문서에 명시하고 주민 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특히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혜택에서 배제합니다. 한편 서울지역정비사업추진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31곳으로 두 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양천구 지역예술작가 그룹전인 마루에 앉아가 오는 25일까지 오목한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마루에 앉아서 바라보는 시골의 일상을 주제로 정윤규와 이성식, 조민희 등 6명의 지역작가가 참여했는데요. 미술관에는 시골의 풍경을 추억하게 하는 30여 점의 다양한 입체 금속공예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마루에 앉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실 내부에 목재 들마루가 설치됐습니다. 작품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6일 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에 의결했는데요. 이번 변경안에는 추가 검토사업이던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를 통해 올초 발표한 중재안으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광위는 5호선 연장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즉시 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되자 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추가 정거장 미반영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간의 노선 갈등으로 2년여 동안 지연돼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 발표 당시 정거장 간 거리, 도시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하고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노선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5호선 예타 면제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자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이 요구한 추가 정거장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세대 단수 현상이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아파트 1개동 139세대를 제외한 전세대의 수도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또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6개동 입주민들에게 주거비와 목욕비 등 재해 구호기금을 지급합니다. 주거비는 세대별 하루 8만 원 이내, 급식비는 1인 한 끼 9천 원 이내로 실비 지급하며 임시대피소나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의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욕비는 1인당 하루 1만 원 이내입니다. 인천시는 사고 현장에 냉방버스 2대와 이동식 차워 차량 2대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에도 전국의 가마솥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경산과 영천은 35도가 넘었고, 서울과 강릉 역시 32도를 넘는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입추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밤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23.3도로, 1994년 2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두 개의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어진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한 단열 승원 효과로 기온을 높인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23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취약대층 주민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제공하는 작은 일거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힘든 여름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낡은 지붕 밑으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천의 한 쪽방 마을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에 지붕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사람 한 명 정도가 오갈 수 있는 작은 골목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침이 되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갑니다. 폭염 날씨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 구조 자체가 단열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열기가 너무너무 세서 쪽방 주민들을 쪽방 상담소의 무더위 쉼터로 안내를 해서 더운 시간을 피하고... 쪽방천 상담소가 마련한 무더위 쉼터에서 주민들은 밤 10시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무더위 쉼터와 달리 온종일 머무를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은 내 집처럼 드나듭니다. 9시쯤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또 좀 돕고 또 집에 가서 볼 일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와서 한 10시까지면 그냥 시원하게 있다가 걸어가고 가요. 나 같은 사람 역가장 초청을 해갖고 이렇고 해서 아무 생각도 넘어져. 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음속에 몇 시 되면 가겠다. 그래서 딱 머리에서 자꾸 돌아가고 있어서 시켜바곤이... 쪽방 상담소는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 식사와 소일거리도 제공합니다. 영화 관람과 노래교실 프로그램까지 있어 취약계층 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폭염 날씨에 집안 생활 자체가 어려운 쪽방마을 주민들, 민간 자활복지단체가 마련한 무더위 쉼터에서 힘든 여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3일 인천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폭염 취약계층과 고령 농업어인, 현장근로자 등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지역과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폭염 안심 숙소, 양산 대여수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5일 기준 인천의 온열질환자는 79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도 음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0여 명이 단체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이 모두 종결됐습니다. 인천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도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내렸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대응 조치가 민사장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지난 6일, 팀원 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를 만나 팀원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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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